안녕하세요. 북가든 정원입니다. 오늘의 책은 지치지 않는 힘입니다. 지은이는 이민규, 편행곳은 끌리는 책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휘둘리지 않는다. 길게 보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는다.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다. 그대가 꿈을 이루면 그건 또 누군가의 꿈이 된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지치게 마련인데요. 남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느낄 때, 열심히 했는데도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환경이나 조건이 나를 받쳐주지 않을 때, 그리고 목표가 희미해지고 방향을 잃을 때는 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효자는 이렇게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잠시 쉬었다 가라고 합니다. 만약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생각되면 다시 되돌아 나오면 됩니다. 만약 어디로 가야 할지 잊어버렸다면 자신에게 다시 한 번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묻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렇게 지치지 않고 그만두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속도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지만 이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방향이 틀렸다면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성공의 기준도 꿈을 이루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빨리 이루고 많이 성취하는 힘이 아니라 끝까지 지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힘입니다. 지치지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만두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치지 않는 힘은 무엇일까요? 사람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며 서두르지 않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혼자 상처받지 않는 담대한 태도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멀리 내다보면서 자신의 속도만 잘 유지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시겠습니다. 멀리 가려면 쉬어 가라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일인데 일이 터져 심한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야 후회하곤 합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목디스크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2013년 7월 초 어느 날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여름방학이 되면 해야 할 일을 구상하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목이 뻐근하게 아파 잠에서 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후가 되면서 오히려 어깨와 등의 통증이 조금씩 심해졌습니다. 사우나에 가면 풀리겠지 하면서 갔으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동네 한의원에 갔습니다. 침을 맞고 나니까 통증이 한결 줄어서 그날 저녁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통증이 점점 더 심해졌지만 침을 맞으면 통증이 줄어드는 것 같아 한의원을 며칠 다녔습니다. 차도가 없어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 초기라면서 일주일만 약을 먹으면 완치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깨에 주사를 몇 대 놔주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난 직후엔 신기하게도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은 이전보다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다시 병원을 방문해 통증이 도대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더니 목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면서 엑스레이 촬영을 권했습니다. 활용 결과를 확인해 보더니 목디스크 같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상포진은 오진이었고 그로 인해 목디스크 치료는 열흘이나 늦어졌습니다. 점점 더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왼손에 힘이 빠지면서 왼손 엄지손가락이 마치 비닐테이프가 붙어있는 것처럼 감각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팔이 저리고 등과 어깨에 팔이 욱신욱신 수식이 시작했습니다. 너무 통증이 심해 통증 클리닉을 방문했습니다. MRI 검사 결과 목디스크가 심한 상태라면서 경추 내에 주사바늘을 삽입해 신경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서 목뼈 안에 주사를 놓는 신경치료를 받고 나면 즉시 통증이 가라앉아 의사가 무슨 마법을 발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세 번의 경추 내 주사 시술과 함께 진통소염제를 복용했으나 약기운이 떨어지면 통증은 다시 심해졌습니다. 앉아 있어도 아프고 걸어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제일 괴로운 것은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해도 한두 시간 자다가 통증 때문에 깨곤 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이를 악물고 통증을 참다 보면 두근두근두근 심장 뛰는 소리가 밖에서 들릴 정도로 커서 이러다가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흑심한 통증과 그로 인한 불면의 괴로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난생 처음 겪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약물과 주사를 포함해 온갖 치료를 다 받아 봐도 통증을 통제할 수 없고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만 꾸준히 받으면 좋아진다고 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춘하요법이라고 목부터 시작해 온몸의 뼈를 틀고 밀어 뼈를 제자리로 맞춰야 치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진단과 증상은 같은데 의사마다 치료 방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마사지 헬스 트레이너의 지도하에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악화되고 다시 좋아지고를 반복하면서 정말 아주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증상이 호전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4개월째에 접어드는 10월 말부터 서서히 아주 서서히 왼팔의 절임 증상이 줄어들고 근력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통증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조금씩 그런데 저는 목디스크 때문에 모니터를 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어떤 의사도 목디스크의 원인을 자상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단 10분도 보기 힘들고 모니터를 보는 것이 목디스크에는 쥐약처럼 해롭다고 하는데도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목아픈 것을 견디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5분 정도 보다가 눕고 다시 일어나 컴퓨터를 켜고 그렇게 자료를 뒤지던 어느 날 새벽 문득 킴벌리 커버거의 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예전에 알고 있었더라면 누군가 누군가 나에게 목디스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조금만 미리 알려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목디스크라는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면 사랑하는 내 아이들과 학생들만은 내가 빠진 그 웅덩이에 빠져 나처럼 고생하지 않도록 표지판을 세워줘야겠다고 알고 보니 목디스크는 심하면 전신 마비까지 올 수 있는 정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건 나하고는 거리가 먼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모니터 작업은 말할 것도 없고 책을 한 페이지도 읽지 못하면서 의자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던 몇 달 동안 저는 내 목디스크에게 내게 가르쳐 주려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목디스크는 나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나는 그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다고 교만을 떨면서 살아왔다. 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아파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신호를 무시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그동안 내게 혹사당한 목의 보복이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몸에 대해 배려하라. 둘째, 사후수습보다 사전 대비에 치중하라. 무슨 일이건 문제가 터진 후에 사후수습은 사전 대비에 비해 언제나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건강은 더욱더 그렇다.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라고 생각하고 예방에 더 많이 신경을 써라. 사전 대비를 소홀히 하면 훗날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셋째, 조금 가려면 쉬지 말고 멀리 가려면 쉬어가라. 빨리 그만두려면 무리해서 하고 오래하려면 틈틈이 쉬어야 한다. 항생제 등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늘어났지만 뼈나 관절의 수명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잠깐씩이라도 수시로 휴식을 취하라. 바른 자세로 안고 걸으며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으로 관절을 잘 간수하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말이지만 이번만큼 절실하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학생들은 내가 빠진 웅덩이에 절대로 빠지는 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공부를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실도 너무 잡아당기면 끊어지고 몸도 쉴 틈을 주지 않고 너무 무리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목디스크나 허리디스크는 30분에 한 번 30초 만에 자세 변화와 스트레칭만으로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빨리 그만두려면 쉬지 말고 오래 가려면 쉬엄쉬엄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젊기 때문에 이런 말이 절실하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는 조금씩 조금씩 쌓여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문제로 나타납니다. 내 학생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오래 오래 하고 싶은 일을 즐기기를 기원하면서 그동안 모으고 정리한 옥디스크의 구조 증상 예방과 관련된 내용의 자료를 첨부합니다. 이상 지치지 않는 힘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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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